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만성주차난에 시달리는 삼삼평창현대압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되는 2년 동안 일대 주차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립니다. 만차 안내가 표시된 주차차단기 앞에는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바싹 붙어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안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대기시간이 기니까 약속을 하면 항상 지각을 하게 되죠. 이 정도 길이 같으면 짧은 거죠. 이렇게 만성주차난을 겪는 평창현대압 공영주차장이 확충됩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주차공간은 471면으로 현재 주차면수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후년 6월이라는 점입니다.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 울산시와 남구는 주차면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양옆 도로는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차 금지 구간인데요. 울산시는 주차장 공사 기간 동안 이곳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무료 개방하는 인근 현대백화점 주차장 개방 시간도 6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800대가 이용하는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 증축은 반길일이지만 완공 전까지 혼란이 불보득 뻔한 상황. 가뜩이나 혼잡한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할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글로벌 경기불황 장기화가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울산 경제성장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데요.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울산 MBC는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해양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벤처기업 연구실에 LNG 이중연료 추진 유조선 모형이 전시돼 있습니다. 과거 조선 시장을 주름잡았던 디젤 유조선을 개조한 LNG 이중연료 추진선입니다. 곡물이나 습탄을 실어 나르는 20만 톤급 대형 벌크선도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LNG 추진선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업체의 LNG 연료 개조 기술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4건의 인정서를 받는 등 국내 특허를 합쳐 모두 13건의 독자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조선 벤처 등록 4년 만에 40척의 대형 선박 개조 작업에 성공하며 대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료 추진 선박을 무탄소, 저탄소,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는 기술력 확보 여부가 미래 조선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친환경 선박 기술 영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잠수함용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개념 설계를 4년 전에 성공해 해군에 공급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와 인명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자율 운항 드론 선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합니다. 국제회사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글로벌 선박 탄소 배출 감축량을 기존 40%에서 100%로 강화하는 넷제로 입법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해양 탄소 규제가 심화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해 국내 조선업계인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의 각축장이 된 해양 넷제로 시장에 지역 벤처기업도 당당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한국부유식풍력은 울산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1125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설비용량 375메가와트 규모의 1단계 기초지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유식풍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풍력터빈의 위치 선정에서부터 해상변전소 기초설계 지침이 될 해저 지질 조건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는 모두 5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지질 조사를 마친 건 한국부유식풍력이 처음입니다. 네, 울산 MBC는 원내 의석에 있는 정당 3곳의 시당위원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국민의힘 김상욱 시당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초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고 나셔서 울산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문제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 저출산 문제, 또 여러 세대 간의 차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집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울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속히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테스팅 배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가 있을 때에 우리 울산이 가장 먼저 나서서 실행을 해보고 또 중앙정부로부터도 적극적인 법률적인 또는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더 많이 쓰겠습니다. 울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로 하셨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울산 시의회 갈등이 좀처럼 좀 봉합이 안 되는 모양새예요. 이 사퇴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 오직 저희 시민들께 좀 송구함과 염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의회 안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다 믿고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정치의 과정입니다. 이런 정치의 과정이 시의회에서 건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당에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이번 일을 통해서 시의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또 시의회 본질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행과 이런 제도들이 정비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울산 발전을 위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은 여성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서비스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라 인접도시인 양산, 경주, 포항 이런 것들과 교통망을 좀 더 확대해서 양산, 경주 시민들도 우리 울산에 와서 울산의 서비스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이 더 일어나고 여성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제조업도 더 고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우리 울산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북구 정자항에 정박해 있던 9.77톤 어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선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의 공공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희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95개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단 한 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민간 의료기관 의존도를 낮출 울산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2차전지 셀 제조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 과정을 개설해 기술 인력 7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2차전지와 외국인 근로자, 수소 산업에 대한 심층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2차전지 공동 훈련 과정을 통해 72명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울산 상위는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과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훈련 과정을 개설해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9회 울산 울주 세계산학영화제가 닷새간의 여정을 끝으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을 슬로건으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국제경쟁 12개국 19편, 아시아경쟁 12개국 10편 등 전 세계 28개국에서 출품된 97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긴급 출동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시행합니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캐스터